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취업 가이드 두 번째 편으로 취업 실전 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취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는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먼저 지원을 해야겠죠.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직접 지원은 자기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직접 지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랩폴이라고 하는데 내부 추천입니다. 내부 직원이 추천을 해서 HR팀에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 세 번째가 니크루터 방식인데 니크루터들이 링크딘 프로필이나 이런 걸 보고 컨택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 컨택을 통해서 니크루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 네 번째가 직접 컨택. 이거는 HR팀. 그 회사의 HR팀 멤버가 직접 그 사람에게 컨택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내부 추천, 레퍼럴이 있죠. 이게 가장 확률이 높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취업하는 사람 수를 봤을 때 대충 한 회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내부 추천을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 추천이 가장 좋고 가장 성공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는 분이 있으면, 지인이 있으면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크루터는 리크루터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컨택을 해서 회사에서 외주를 줘서 그 리크루터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아서 소개해 주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성공보수를 받아요. 리크루터들은 성공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추천한 사람이 실제 잡을 얻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연봉을 책정한 연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리크루터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내 연봉은 그대로 받는데 그거의 일정 퍼센트만큼 회사에서 또 따로 받는 거죠. 리크루터가. 리크루터는 성공보수를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건 리크루터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려 합니다. 취업에.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사가 원하는 딱 알만한 인재를 찾아서 딱 추천해가지고 취업이 잘 되는 방법이 있죠. 그게 가장 좋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되는 거를 리크루터는 그 전략을 택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리크루터는 아무나 막 추천합니다. 아무나 막 갖다 대고 아무나 막 추천해요. 그래서 리크루터는 그러니까 추천한 이게 각 컨택이 오면은 보면은 이제 나한테 안 맞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크루터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된다. 리크루터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주니어 쪽보다는 이미 시니어 이미 경력직을 많이 찾고 있죠. 그래서 리크루터 주니어들은 리크루터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을까. 직접 컨택은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서 컨택하는 경우인데 이건 회사에서 직접 원하는 경우라서 이거는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구구 같은 큰 회사가 안 그래도 지원자가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찾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이거는 뭐 거의 스카웃이죠. 스카웃 그러니까 뭐 유명한 사람을 내가 컨택해갖고 딱 데려오고 있다.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부 추천을 통해서 취업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회사에 취업하면 배합하지 말고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고 지금 한턱 쏴줘야지. 내가 쏴야지 막. 그래야 그 사람이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취업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HR 스크린 서류 심사를 합니다. 서류에서 먼저 탈락을 많이 시키죠. HR 스크린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는 거 뭐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서류에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서류에서 떨어질 때는 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 케이스가 많다. 서류 심사 같은 경우에 이력서만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이력서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팁은 뭐냐면 그 회사에 리콰이어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뽑고 싶은 인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 장고 프로그래머를 뽑습니다. 그럼 파이썬 장고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력서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리콰이어먼트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검사해서 서류에서 탈락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HR에서 먼저 컨택을 합니다. 이 서류에 통과를 하면 먼저 컨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회사 소개나 그 다음에 지원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학력이라든가 경력이 맞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후 면접 날짜 같은 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HR팀에서 컨택한 거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로 추가 스크리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추가 스크리닝을 하는 거는 이제 봄 면접 전에 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퀴즈를 풀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코딩 테스트 사이트를 통해서 특정 코딩 세트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그냥 가벼운 1시간 정도 되는 전화 면접을 먼저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먼저 또 한 번 거르는 과정을 해요. 왜냐면은 본면접에 들어가면은 실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가지고 이거를 면접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 비해서는 이제 인적, 시간적, 비용적, 난비, 비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자 그 전에 추가 스크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스크링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본면접을 보죠. 이제 온사이트 면접을 옛날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온사이트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 회사로 불러서 같이 얼굴 보면서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줌으로 많이 면접이 바뀌었죠. 코로나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줌이 편하기 때문에 서로가 편해요. 사실 부르는 사람, 지원자도 편하고 면접 보는 사람도 편하기 때문에 줌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줌으로 화상을 통해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불러서 면접을 보거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결과를 통보하고 연봉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서류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 첫 번째 허들,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될까 말까 하니까 이제 이 첫 번째 허들은 결국엔 이력서거든요. 그래서 이력서가 제일 중요하다. 이 취업의 첫 번째 과정을 넘기 위해서는 이력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이력서의 목적은 뭐냐. 이력서의 목적은 두 가지. 자신의 강점을 잘 나타내는 문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강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문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이력서를 통해서 궁금한데 이 사람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강점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얘는 특이한 이런 경험이 있네. 이건 경험 어떻게 했지? 이럴 때 어떻게 한 거지? 예를 들면 이력서의 경력사항에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갖고 뭔가 회사에서 어워드를 받았다거나 뭔가 어치우먼트를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이뤘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속도를 한 30% 증가시켰다든가 아니면 고객 수를 몇 퍼센트 늘렸다든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게 있으면 궁금하잖아. 어떻게 했지? 이건 어떻게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궁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나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면 아무런 궁금증이 안 일어나죠. 이런 사람. 이력서의 목적은 약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강점을 보여주는 문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일목요연해야 된다. 제가 일목요연이 뜻이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 번 보고 대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뚜렷하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력서의 목적을 아주 잘 들어라는 거예요. 이력서라는 건 한 번 착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인프레션을 줘야 돼요. 면접 서류 통과 과정에서 서류 검사를 하는 사람은 이력서를 깊게 자세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력서를 봤기 때문에 하나의 이력서를 한 5분? 5분도 안 되는 시간 정도 검토를 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인프레션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이력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강점이 뭔지가 대번에 딱 보자마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나의 강점이 뭔지 딱 나와야 된다. 이력서를 보자마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장수에는 크게 구해봤자 어떤 사람은 이력서는 무조건 한 장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굳이 한 장을 채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내가 경력이 많아. 내가 경력이 한 5년, 6년 돼. 그런 거를 다 한 장에 채우려면 너무 빡빡해지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런 거는 좀 길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3장은 넘기지 말자. 저는 일반적으로 주니어급은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장에서 두 장. 내가 주니어인데 프로그래머로 주니어지만 다른 쪽의 직업에 대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두 장까지 갈 수도 있겠죠.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나 인터미디어 중간급 인터미디어 같은 경우는 두 장에서 세 장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한 장을 구해봤지는 말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래머 지원할 때 프로그래머와 관련되지 않은 이력은 빼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빼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나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력 외의 경력 그러니까 직업 외의 경력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해외에서는 저는 굳이 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경력이 오늘날의 나를 만든 거고 그 경력을 통해서 어떤 경력이든 간에 그 경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장점을 나만의 장점, 강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경험을 나에게 좋은 어드밴테이지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넣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전에 캐나다에 왔어.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곳을 봤더니 프로그래머로는 당장 취업하기는 어려워서 가령 스시 셰프가 됐어. 그러니까 스시집에서 스시를 만들었어. 초밥집에서 한국사람이 하는 사장님이 스시집 많거든요. 그래서 영주권 받을 때 이걸로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스시 셰프를 한 3년 했어. 영주권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 3년의 경력이 프로그램 외적인 경력인데 이걸 빼버리는 게 맞냐 넣는 게 맞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력서에 저는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넣고 나서 그 경력을 나 자신의 강점 어드벤처이즈로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의 강점이다. 이건 나의 약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걸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시 셰프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고객 친화적인 고객의 니즈를 차 파악할 수 있는 경험 강점을 쌓았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이 스시 셰프라는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얻었다. 또는 스시 셰프를 통해서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그 경험을 얻었다. 이렇게 강점을 참으면 얼마든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강점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들 내가 고객에게 뭔가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동료들과 어떤 언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다든가 이런 경험들을 자신의 에피소드로 만들고 이 면접 과정에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신의 강점으로 그러면 이 스시 셰프를 했던 3년의 경험이 프로그램 직무 외의 경험이지만 본인의 강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약점이 아니라 어쨌든 그리고 사진은 없는 게 낫습니다. 사진은 안 넣는 게 낫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진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진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안 넣어요. 사진은 그래서 안 넣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자신의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퍼스널리티는 넣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는 이력서에 포함되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락밴드의 기타리스트를 취미로 해. 그거를 이제 이력서에 넣었어. 나는 취미로 락밴드의 기타리스트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호감으로 작용하죠. 이런 활동도 하네. 음악적인 재능이 있네. 아니면 요런 취미활동은 참 좋다. 이렇게 호감으로 작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나쁜 경험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락밴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막 그 스킨헤드 머리카락 세우고 문신하고 피어싱하고 마약하고 이런 애들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원자 입장에선 내가 면접관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이력서를 볼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건 복불복이라는 거죠. 그런 퍼스널리티들은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퍼스널리티는 좀 안 쓰는 게 낫다. 근데 누가 봐도 좋은 장점 예를 들면 내가 봉사활동을 내가 뭐 3년 동안 내가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 이런 건 누가 봐도 좋은 장점이죠. 이런 건 적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장점 퍼스널리티 개인적인 활동들은 안 적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을 나누지 말자는 거는 이력서를 이제 쓰실 때 이렇게 문서의 반을 이렇게 갈라갖고 여기에 경력, 학력, 기타 등등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보면 이게 한 장으로 쓸 때 이걸 길게 쭉 쓰면 요만큼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남쪽의 빈 공간이 남아서 차라리 여기다 뭘 채우면 이걸 이력서를 한 장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류 심사를 할 때 이 면접관이 HR팀에서 요 이력서를 다 보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 어떤 툴이 있다고 그래요 이력서 분석 툴이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파일을 그럼 걔가 이력서에 키워드를 다 검색해 가지고 이제 서칭을 할 수가 있게 합니다. 서칭을 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게 파이썬 프로그래머 필요해 그럼 파이썬 키워드 넣고 딱 서치를 하면은 그 이력서에 파이썬 키워드가 있는 이력서만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잔고가 필요해 파이썬 잔고가 필요해 파이썬 잔고 놓고 딱 서칭하면 그거가 있는 이력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서를 단으로 나누면 이 툴에서 이거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나누지 말라 이런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requirement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우리가 파이썬 잔고 프로그래머를 찾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력서에 적어주는 게 적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할 줄 아는 거면 적어도 되지만 내가 할 줄 모르는 거는 안 적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파이썬 잔고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지원한 회사의 requirement가 파이썬 잔고 프로그래머를 찾아. 그러면 내가 지원을 안 해야 될까? 아니죠. 지원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지원할 수 있지. 하지만 이력서에 내가 해본 적도 없는 파이썬 잔고를 적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력서에다가. 왜냐하면 이력서에 적힌 건 물어보거든요. 면접 때. 물어봤는데 몰라. 그러면 꽝인 거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requirement에 있는 키워드가 이력서에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필요한 정보. 첫 번째 이름이 있어야 겠죠. 이름은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 좋다. 이거는 해외 취업을 할 때 한국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데 뭐 관련되면 이름이 정욱이야. 이렇게 썼어. 정욱 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지? 융우크 뭐 이런 거구나. 아니면은 중우옥 뭐 이런 거다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외국인 이름을 봤을 때. 이럴 때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여기 캐나다 북미 외국 애들이 이름을 잘못 발음하면 이게 좀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서 저스틴 킴이야. 저스틴은 누가 봐도 저스틴이죠. 그래갖고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스펙이 비슷해. 그러니까 둘 다 뭐 괜찮아. 그러면 내가 발음 잘 못 하겠는 사람은 안 부르고 발음하기 쉬운 사람은 부를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접관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영어 이름 같은 거 뭐 아무거나 앤드류 나 저스틴이나 뭐 있으면 그걸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꼭 이력서에 자신의 legal name 그러니까 법정 name을 꼭 쓸 필요는 없어요. legal name은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HR하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그때 그냥 legal name은 계약서에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꼭 legal name을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 좋다. 이메일 꼭 있어야겠죠. 전화번호는 없어도 돼요. 요즘에 전화 안 쓰니까. 주소도 지금 살고 있는 주소 뭐 벤쿠버 에어리언지 토론토인지 뭐 시애틀인지 뭐 이런 주소만 있으면 되지. 자세하게 뭐 정확한 주소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경력이 있으면 있어야겠죠. 학력이 있어야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적어야겠죠. 포트폴리오 있으면 적어야겠죠. 기술 스펙 내가 어떤 거 해 봤는지. 그 다음에 기터브나 본인 블로그 링크 있으면 좋겠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블로그 내가 한국어로 블로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링크를 넣냐 맞냐. 한국어라고 하면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블로그가 엄청 잘 되고 있는 블로그야. 그러면은 뭐 일 방문 횟수가 뭐 1000명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일 방문 횟수 1000명 짜리 블로그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적어 주셔도 되겠죠. 사실 확인 후에서 링크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클릭해 봤더니 한글이 나왔어. 그러면 뭐 더 자세히는 안 보겠지.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저거는 주겠지만 한국어로 된 링크보다 블로그보다 영어로 된 링크보다 더 좋겠죠. 그리고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저는 자격증하고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니어는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경력을 못 넣으면 뭘 넣을까. 학력도 내가 인지어서 학력을 바꿀 수는 없지. 학교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자격증하고 포트폴리오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자격증하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주니어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류를 통과했어. 그 다음에 HR이 이제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컨택을 하겠죠. 면접 날짜를 잡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회사와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면접을 과정에서 회사와 나의 관계가 시작되요. 그래서 내 컨택 포인트. 이제 HR팀 나를 채용을 담당하는 HR팀 컨택 포인트가 생겼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시간을 맞추거나 이런 약속을 잡거나 이런 어레인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관계를 시작하는데 지금의 관계는 뭐죠. 회사가 갑이고 내가 을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회사는 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는 불리한 상황이죠. 회사가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카드가 많이 적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때 회사가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리한 입장이에요.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까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게 되도록이면 많이 벌어두는 게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HR팀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면접 날짜를 최대한 가능한 한 빨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최대한 좀 버는 게 좋아요. 시간을. 그래서 HR하고 얘기할 때 뭐 당장 다음 주에 보자. 그러면 내가 일이 좀 바빠 갖고 다음 주는 힘들 것 같고 한 3주나 2주 좀 더 시간 뒤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최대한 시간을 좀 벌어두는 게 좋아요. 그 사이에 빨리 준비를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왜냐면 내가 지원을 워낙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딱 선택이 왔으면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를 수도 있잖아. 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좀 준비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지원은 한 번에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나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면접의 과정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같이 진행하면 나한테 되게 유리해져요. 되게 좋은 점이 유리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시간은 벌고 나머지 애들도 연락이 오는 거 기다려 보는 거. 그래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는 거. 자기한테 좋기 때문에 시간은 버는 게 유리합니다. 시간은 벌수록 유리하다. 그리고 희망 연봉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쪽에서 얼마를 받고 싶은지. 어쨌든 내가 가진 카드를 안 보여주는 게 좋아요. 뭐든 간에 내가 을이잖아요. 을이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카드를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안 말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랬을 때는 뭐 어깨 평균으로 받겠다. 대충 알아서 주는 대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HR에서 그러지 말고 정확한 액수를 말해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인터넷에 연봉 검색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대충 얼마 받는지 나와요. 뭐 주니어 같으면은 뭐 한 아주 안 좋은 주는 데는 뭐 4만에서 4만 불이 시작해서 뭐 한 6만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만 정도 박는 주면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4만 5천 5만 이렇게 조금 낮게 거기서 주는 평균보다 조금 낮게. 살짝 낮게 너무 낮게 말고 살짝 낮게 부르자. 근데 꼭 이걸로 픽스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HR에서 나중에 오퍼를 보낼 때 내가 부른 액수에 맞춰서 보내겠지. 하지만 그거를 꼭 픽스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낮게 불러도 돼요. 근데 합격하고 나서 딴소리 해도 괜찮아. 합격하고 나서 딴소리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 내가 뭐 4만 불렀는데 나중에 4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조금 낮게 불러도 괜찮다.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확한 역수를 요구하면 그렇게 부르고 아니면 그냥 대충 주는 대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연봉은 숫자는 안 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까라고 하면 까야지. 내가 약자니까 지금은. 자 그다음에 면접 과정이 들어가는데 본 면접에 들어가면 이제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자기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40분에서 45분 정도 본 인터뷰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는 거의 세 가지 정도로 질문해요. behavior, tech, coding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진행합니다. behavior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성검사. 그래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경험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테크는 이제 테크니컬 질문한 기술적인 면접, 기술적인 질문들을 하고요. 코딩은 이제 실제 코딩 능력을 보는 거죠. 세 가지 정도 봅니다. 그다음에 5분에 10분 지원자가 회사에 궁금한 거 물어봅니다. 회사에 질문하는 이 시간도 면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없다고 해서 아 궁금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면접의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궁금한 게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지금 면접 보기 전에 궁금한 거 뭔가 만들어 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근데 이런 여기다가 대고 뭐 회사가 복지가 어떠냐 아니면 뭐 회사에서 점심밥 주냐 아니면 야근 많이 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면접관이잖아요. 면접관이 면접관한테 요런 거 물어보면 어떤 네거티브 이제 좀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나중에 HR팀에 물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HR팀에는 얼마든지 뭐 연봉이든 뭐 야근 수당이든 점심 식대든 뭐 복지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HR팀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HR팀에 온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네거티브한 빌링이 없어요. 근데 면접관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회사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회사 복지가 어떻고 점심 식대가 어떻고 야근은 어떻고 이런 거 관심이 있어 하면은 아 얘가 일하기 싫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HR팀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HR팀에. 그러니까 면접과정에서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시고 질문을 하는 거는 뭐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가 하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가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술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사용하는지 이 회사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이런 질문을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면접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면접에 대한 자세. 면접은 대화다. 제일 중요한 거에요. 면접은 대화입니다. 면접은 시험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시험 감독관이 아닙니다. 나와 대화하는 상대에요. 그러니까 면접은 대화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대화라는 거는 오고 가야 돼요. 대화는 내가 그러니까 면접과는 묻고 질문하고 나는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묻고 나는 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시험 감독관이 아니에요. 시험 감독과는 묻고 나는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면접은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주로 묻겠지만 나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동료와 대화하듯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세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딱 출근을 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딱 들고 복도에서 서가지고 직장 동료 같은 기술자 엔지니어 하고 둘이 같이 기술적인 내용을 토론한다. 기술 토론. 기술적인 내용을 토론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갖고 나는 저 사람하고 즐겁게 기술적인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 자리다 이 자리는. 서로 얼마든지 아침에 만나가지고 야 어제 그거 봤어? 쿠베리스 그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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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던데 나는 이거 이런 거는 좋지만 이런 거 이런 건 나쁜 거 같아. 그러면 제가 어 그래 맞아 그건 그렇지만 이런 이런 부분도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인 내용 가지고 직장 동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면접관은 자 면접관이 지금 스탠스가 뭡니까? 면접관의 스탠스.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죠 면접관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에요. 그리고 이 기술자가 찾는 건 누구죠?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보통. 보통은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보통 면접관으로 들어온 거는 그 직원을 원하는 팀에 있는 시니어나 뭐 니드 프로그래머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 사람이랑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뽑으면.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일하기 좋은 사람을 뽑겠죠. 내가 일하기 좋은 사람을 찾고 싶죠. 나랑 일이 잘하겠는 사람 찾고 싶잖아요.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어. 근데 한 시간 동안에 내가 일하기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못 찾지. 그럴 때는 어떻게 봐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내가 한 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고 있을 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면 일하기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일을 해 봐야 아는 거지. 좋은 사람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한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럴 때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볍게 마음 편안하게 기술자와 기술토론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잘 통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큰 회사들은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큰 회사들은 면접만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일할 팀의 리드급이나 시니어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전문 면접관이라고 해도 면접은 대화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쾌한 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면접을 끝내고 나서의 감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감정이 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여유 있는 자신감, 위트 있는 태도, 아이컨택이 중요합니다. 아이컨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슬렁슬렁 벗으라도 가끔씩 눈을 쳐다보는 거. 그리고 줌으로 면접하기이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의 눈을 쳐다본다고 해서 줌에 모니터에 화면에 사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눈을 쳐다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의 눈을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모르죠. 이 화면이 어디 있겠어? 내 구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아이컨택을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 안 하겠지. 그러니까 카메라를 쳐다봐야 돼요. 눈을 쳐다본다는 게 줌에서 할 때는 줌에 있는 얼굴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쳐다봐야 돼요. 카메라 이렇게 가끔씩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아이컨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꾸 바락 보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면접에서는 쓸데없이 솔직할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가 겸손을 떠면 안 돼. 겸손하면 안 된다.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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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한 게 아니야. 겸손하는 거는 자신감 없어 보여요. 그니까 뭐 이거 해봤어요. 이거 잘할 이거 가량해두면 내가 파이썬 개발자를 뽑아. 난 파이썬 경험이 없어. 근데 지원했는데 면접관을 면접에 갔어. 파이썬 안 해봤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파이썬 안 해봤지만 어차피 언어라는 게 다 이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난 자바를 잘하기 때문에 파이썬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자리에요. 내가 거기 가는데 파이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저 안 해봐서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을 왜 뽑아요? 자신감이 있어도 뽑힐까 말까 하는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뽑히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유튜브 링크를 올려놨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면접관 지원자의 태도 자신감 있고 위트 있는 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편안한 관계 상대방이 조금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을 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제 behavior question을 합니다. 인성 검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에요. describe time when you disagree with a team member.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failed.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disagree with your supervisor.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tried something risky and failed. do you have a handle challenge? give a nice example.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험을 묻는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경험을 묻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거티브한 경험을 물어보거나 포지티브한 경험을 물어보거나 네거티브한 경험을 물어보는 거는 뭐 네가 실패한 경우가 있냐. 직장 상사하고 트러블이 있은 적이 있냐. 직장 상사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냐. 아니면 네가 데드라인은 못 지킨 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한 질문이고요. 포지티브한 질문은 뭐 회사에서 뭔가 성취를 이룬 적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잘한 경우가 있느냐. 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가 뭐라고 생각하니. 네 인생에서. 뭐 이런 거. 포지티브한 질문들.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네거티브한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포지티브한 것보다는. 왜냐하면 네거티브한 질문을 받으면 상황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당황을 해요. 가령 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뭐니. 라는 질문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딱 받았으면. 어? 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솔직해져 사람이 이상하게. 당황하면 솔직해져요. 그 다음에 꾸미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진짜로 실패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진짜로 실패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실패한 경험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진짜로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질문은 이런 당황을 만들었고. 그 사람의 솔직한 내면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여기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네거티브한 질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질문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해야. 뭘 말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답을 하실 때는 스타에 맞춰서 대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스타. 첫 번째로 situation.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을 하고요. task. 그때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였는지 얘기하고요. action. 그 임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거나 어떤 일을 했는지. resort. 그 액션을 통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잘 됐으면 얼마나 잘 됐는지. 성능이 얼마나 증가됐거나. 매출이 얼마나 늘었거나. 고객 숫자가 얼마나 늘었거나. 아니면 고객의 반응이 얼마나 좋았거나. 뭐 이런 거. reflect는 반영이라고 해서. 이런.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뭔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점이 발전됐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예를 보기 전에. 혼자 뒤집다 파서 문제 해결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북미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일을 시키면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알아서 혼자 잘하면은 안 돼요. 내가 어려운 거를 받았잖아. 그럼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돼.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어려우면 알람을 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급자나 직장 동료들한테. 아니면 팀 리드한테. 아 나 이거 지금 힘들겠어. 데드라인이 뭐 3일 남았는데. 나 3일 안에 못 끝낼 거 같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이런 식으로 알람을 울려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데드라인이 3일 남았는데. 혼자 막 뒤집다 야근하고.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저렇게 했고. 3일 안에 끝냈어.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거를 알람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 그거를 3일 안에 못 끝냈는데 어거지로 끝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그런 일이라면 또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경고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회사 전체에서도 그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내가 알람을 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것보다. 혼자 끙끙대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거를 물어봐서 알면 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더 쉽게. 근데 뭐 혼자 끙끙대고 풀었어. 근데 그게 좋은 해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푼 방식이. 다른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럴 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파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거티브한 질문은 반드시 승화시킨 경험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한 질문에서 그냥 네거티브로 끝나는 경험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어쩌라고. 네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게 뭐니? 라고 물었는데. 아 내가 전공선택을 잘못한 거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전공선택을 잘못한 게 내 인생에 가장 실패라고 생각해.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게 했어. 공부를 시작했어. 이런 거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어쩌라고. 그냥 실패한 거야. 그런 경험 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야 돼요. 실패 통해서 배운 게 있어야 되고. 그 배움을 배운 거를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라는 거는 내 뭐 인생상담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그 사람하고 인생상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솔직하게 내 인생을 까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질문 받았을 때 말할 수 있는 경험은 내가 네거티브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경험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람 까는 스타일. 그러니까 위에서 상명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은 뭐 이런 스타일을 원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독부장 온 스타일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안 좋아해요. 어쩌라는 거냐. 야근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야근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최대한 많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까람은 까는 스타일 안 좋아하고 독부장 건 안 좋아해. 협의와 디스커션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 줘야 되네요. 그래서 뭐 너 직장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은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직장 상사에 따랐다. 왜냐하면 직장 상사는 나의 시인이고 걔가 나보다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냥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따랐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의 의견이 다른 점이 있으면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더 좋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살았어. 어쩌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소리냐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대신 차라리 합의를 통해서 뭔가 이런 도출을 했던 경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약간 조미료를 치세요. msg를 치던가. 아예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꾸미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어쩔 거야. 뭐 검증할 거야. 어쩔 거야. 근데 아예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msg를 치라. 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니까 조금 msg를 쳐서 아 이런 의견 충전이 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아 직장 상사의 말이 더 맞더라. 그래갖고 따랐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합의 한번 합의를 했다. 이렇게 ms 칠 수 있는 거잖아.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fail. 실패한 경험을 말해보세요. It was when I was junior engineer. We just released the major patch and I made a game feature for it. And we got a serious bug report. That was my path. So I should find the reason and fix it as soon as possible. And my boss literally looked at me while I was digging the code. Fortunately, I could fix the issue. And we can make the hot picks 4 hours later since we got the report. It was very silly bug. And even I don't remember what the reason was now. But I remember that nervous experience and my boss's eyes too. With this experience, I realized how important of the testing. And I learned about the unit test and TDD. He and I made a TDD system for our game project to prevent this happens again.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situation s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가 junior 때 어떤 serious한 bug report 를 받았는데 그게 내가 만든 코드였다. 그래서 나는 그 코드를 빨리 수정해야 했고 마이 보스가 나를 쳐다봤다. 노려봤다. 여기 이제 fortunately fixed 4 hours. 이거는 이제 액션이죠. 테스크와 액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이거 4시간 만에 고쳤다. 이것도 result가 되겠죠. 이거 여기 마지막 게 이제 리플렉트. 이 리플렉트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경험은 이 리플렉트를 위한 얘기하기 위한 밑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리플렉트가 뭐냐. 결국에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발전시켰냐. 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TDD와 유닛 테스트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거를 공부해서 TDD 시스템을 내 프로젝트에 도입을 했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플렉트를 위해서 이 앞에 것들을 포석을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한 경험에 대한 답은 절대 네거티브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네거티브를 통해서 포지티브로 승화시킨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 면접이 끝나면 기술 면접을 합니다. 테크니컬 질문을 하는데 개념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개념은 물어봤는데 두리뭉실 추상적으로 뜬그런 잡듯이 얘기하면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확실한 논리적인 구조가 채워지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그 개념을 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비지 컬렉터 얘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 가비지 컬렉터는 쓰레기 치우는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 하다보면 쓰레기가 쌓이는데 요거 찾아서 치워주는 애입니다. 그거 어쩌라고 가비지 컬렉터가 쓰레기 청소부라는 건 다 그거는 뭐 직역하면 쓰레기 청소부인데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왜 쓰레기가 쌓이고 이걸 어떻게 찾고 이걸 어떻게 치우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그 개념 원리를 확실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그리고 어떻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쓰레기가 쌓이는지 그거 쓰레기를 왜 치워야 되는지 어떻게 쓰레기가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얻은 거가 쓰레기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거 어떻게 치우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각 기술별 장단점과 대안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늑대 인간을 한방에 죽일 수 있는 은총알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한방 해결하는 은총알은 없으니까 각각의 기술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건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좋은 기술자의 자세입니다. 기술자라는 것은 학자하고 달라요. 학자는 내가 현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해답을 찾는 거고 기술자는 나와 있는 해답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적정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적정 기술 어떤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은 게 무조건 좋지는 않다는 거죠. 제일 좋지만 그게 뭐 시간적 비용적 많이 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몰라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다든가 이러면 아니면 전혀 생소한 기술이라든가 이러면 그건 좋은 기술이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프로젝트 규모 예산 시간 대비로 따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그랬을 때는 뭐 새로 아주 새로 나온 뭐 예를 들면 구글 스패너 아니면은 뭐 엄청 새로 좋은 db가 데이터베이스 하나 나왔어 근데 딱 홈페이지 보니까 얘가 너무 좋아 성능도 좋고 뭐 분산도 잘 되고 다 좋아 아무튼 다 좋아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버그도 많을 수 있고 우리 이쪽은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어서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몽고 db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쓰던 db가 있어 몽고 db라고 근데 우리의 프로젝트 시간 예산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걸 가져와서 적용하기엔 시간적 비용적이 좀 부족한 거 같아 그러면 야 기존에 쓰던 거 쓰자 이게 적정 기술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최선의 기술을 찾는 게 아니라 베스트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적합한 기술을 찾는 게 기술자의 자세인 좋은 기술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술변의 장단점과 대화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한다 전문 용어를 많이 섞어 쓰면 좀 아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느낌으로 업계 용어를 많이 써 주자 뭐 스케이빌리티라든가 어빌레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들 자 Q와 스택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쳐보죠 인터뷰 과정은 말이에요 저는 깊이 탐색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깊이를 그 인터뷰어는 인터뷰에 깊이를 기술적 깊이를 착 보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질문을 던져요 누가 봐도 쉬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요거 통과했잖아 그럼 2단계로 들어가요 그럼 조금 어려운 거 물어봐요 조금 원론적인 거 좀 더 깊이 있는 거 통과 그럼 3단계 통과 4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계속 딥하게 딥하게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1단계에서 딱 통과했는데 2단계 대답 못 했어 그럼 이 사람은 1단계에서 끝나는 사람인 거예요 2단계 가서 2단계 3단계 못 갔어 그럼 아 얘는 2단계 짜리구나 그랬을 때 이 깊이를 탐색해서 그 사람의 지원자들의 깊이를 분석해서 가장 깊은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원리를 설명할 때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큐와 스택의 차이를 물어봤어 그럼 큐는 그러면 큐는요 P4고요 스택은 필로예요 큐는 첫 번째 들어간 게 첫 번째 나오고요 스택은 첫 번째 들어간 게 마지막에 나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쳐봐요 좋은 대답이죠 맞는 말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왜 그러냐 왜 큐는 P4고 왜 스택은 필로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큐는 뒤로 들어가서 맨 끝에서 들어가서 맨 앞에서 나오는 거니까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스택은 맨 뒤에 쌓고 맨 뒤에서 꺼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항상 먼저 나온다 자 이렇게 하면 2단계죠 여기까지 간다는 큐와 스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는 거예요 원리를 안다는 거 그럼 3단계로 들어가죠 3단계는 뭐예요 언제 쓰느냐 어떻게 How 어떻게 쓰느냐 언제 큐를 쓰고 언제 스택을 쓰느냐 이거예요 큐 언제 써요 큐는 순서가 중요할 때 순서가 필요할 때 먼저 온 순서대로 먼저 처리해야 될 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웨이팅 리스트 대결이라고 하죠 웨이팅 리스트 같은 경우 먼저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한 사람을 먼저 뽑아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병원의 예약줄이라든가 은행의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다 쓰죠 스택은 뭐냐면은 되돌리기가 필요할 때 가장 마지막에 썼던 거를 내가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스택을 쓰기 위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Z 실행 취소 기능이 있죠 컨트롤 Z 누르면 마지막에 했던 행동이 밤 되돌리죠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그 다음에 마지막 했던 게 또 돌아가죠 이런 거는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적어서 맨 마지막 것부터 뽑아내면서 되돌려야 되죠 이럴 때 스택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3단계에요 언제 쓰느냐 더 깊이 들어가면 스택에서는 이제 함수 콜에서 씁니다 함수 콜스택 이라고 하면은 좋아하죠 이런 얘기 해주면 왜냐하면 더 하이레이어 프로그램의 동작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되게 아랫단계에 해당하는 레이어에 대한 얘기를 해 주니까 함수 콜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스택 메모리에 콜스택이 리턴 주소가 들어가고 아규먼트가 들어가고 이게 파스칼 방식이 있고 스탠다드 방식이 있고 이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겠어요 되게 로우한 레벨이니까 스택을 쌓다가 리턴 값을 만나면 마지막에 쌌던 걸 다 버려서 리턴 주소를 통해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3단계 이거 해도 3단계 4단계 뭐냐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만들기에 관한 과정 여기서는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성능에 대한 얘기 큐를 만들어 큐를 어떻게 만들어 큐를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고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어 그럴 때 어레이로 만들었을 때는 이게 뒤에서 추가되고 앞에서 빠지는 거니까 앞에서 빠질 때 어레이를 이렇게 이렇게 다 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레이로 만들면 팝이 큐에서 팝이 오에니 비고법으로 오에니야 근데 리스트로 만들면 이게 리스트로 링크리스트로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빠지게 팝이 오에 일이야 자 스택은 스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레이로 만들 수도 있고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 어레이로 만들면 맨 뒤에서 추가되고 맨 뒤에서 빼기 때문에 이게 픽스트 어레이가 아니라 다이나믹 어레이면 이거를 한 번에 두 배씩 철크를 크게 크게 만들어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경계값을 차려될 때 두 배 큰 철크를 만들 때 옮겨 붙여야 돼서 오에니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 뒤로 붙이는 건 오일이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 푸시 그리고 팝도 오일이다 랜드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당겨줄 필요가 없다 스택하고 달리 큐하고 달리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큐는 리스트로 만드는 게 좋고 성능적으로 스택은 어레이로 만들어도 되고 리스트로 만들어도 된다 된다 똑같다 라고 말해주면 좋아하겠지 근데 그럼 5단계로 가요 이거는 이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예외 상황 그럼 무조건 큐는 리스트로 만들고 무조건 스택은 어레이로 만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레이로 만들면 얘는 댄스한 메모리 구조기 때문에 캐시 프렌드리하다 그래서 뭐가 좋냐 순회 트래블스 가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엘레멘테드를 한번 다 도는 과정 일반적인 큐는 푸시하고 팝하고 두개밖에 없는데 이건 아니라 전체 리스트를 한번 돌아야 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 에서는 어레이가 캐시 프렌드리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까지 얘기해 주면 엄청 좋겠지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그러면 아 그러면 트래블스 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어레이로 만들어야겠네 아니다 개수 엘레멘터 개수가 몇 개냐 따라서 어레이가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얘기도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하면 5단계 예외 상황 까지 얘기해 주면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6단계 까지 갈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뭐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동식성 문제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동식성 문제 멀티스레딩 멀티스레딩 에서 우리가 락프리큐 라는게 있는데 말이야 락프리큐는 자 보면은 푸시하고 팝이 일어나는 위치 포인트가 다르더라 하는거에요 푸시 할 때는 뒤에서 일어나고 팝 할 때는 앞에서 팝이 돼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하게 푸시를 하고 동시에 멀티플하게 팝을 하더라도 일어나는 위치가 서로 달라서 따로따로 처리가 된다는거에요 푸시하고 팝이 팝이 그렇기 때문에 락프리하게 만들기가 좋다 근데 스택은 말이야 항상 뒤에서 놓고 뒤에서 빼기 때문에 푸시하고 팝이 일어나는 위치가 같더라는거에요 그래서 멀티플한게 푸시가 들어가고 멀티플한게 팝이 들어갈때 서로간의 인터렉션 이런 인터컨벤스 커넥션 인터컨넥션 인터컨넥션 아무튼 서로간의 상호충돌이 발생 인터컨플렉트 상호충돌이 발생한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락프리하게 만들기가 좀 더 어렵다 스택이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락프리하게 어떻게 만들거냐 이럴때는 카스 라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컴페어 앤 스왑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처음에 헤드가 바뀐기 파악해서 다시 트라이어 어쨌든 요런 얘기까지 하면 엄청 깊이 들어가는거죠 자 이런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큐와 스택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야 이거 큐하고 스택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아는거 아니야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거에요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들 약간의 이름은 어레이와 링크리스트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떠들 수가 있는거에요 큐와 스택 가지고도 1시간 넘게 떠들 수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걸 알더라도 그냥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이런식으로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형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형태가 되면 면접관에서 분명히 나의 깊이가 들켜버려요 그리고 자꾸 뜬그름 잡는 얘기를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뜬그름 잡거나 아니면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프로그램은 절대 추상적인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은 논리 컴퓨터라는건 논리적인 기계에요 0하고 1밖에 모르고 더하기 할 줄 아는 것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밖에 모르는 놈이 뭘 추상화를 해요 뭘 듣고 빼고 얘가 옮기고 저치고 뭐 뭐 얘는 뭐 누굴 가졌고 얘는 누구를 뺐고 뭐 이런걸 어떻게 컴퓨터가 알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그거는 그냥 프로그래머들이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추가한거지 그게 그렇게 동작하는게 아니라는거죠 그거의 동작 방식은 아주 극명한 논리적인 단계에 통해서 극명하게 동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거죠 그래야 깊이 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개념 원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기술면접을 통해서는 깊이를 탐색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력서에 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가령 내가 자바를 소스 자바를 프로그래머야 근데 자바에 대해서 물어봐 자바 갈비지 컬렉터가 어떻게 동작하죠 자바 vm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죠 자바의 어노테이션 프로그램이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바 그러면 자바 자바의 타입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자바는 어떤 타입이죠 자바의 펑션과 메서드는 어떻게 동작하죠 자바의 상속은 어떻게 동작하죠 이런거 안 물어봐요 이거는 다 아는거야 기본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거를 물어보는게 면접이에요 좀 어려워 깊이 있는거 근데 중요한거 가비지 컬렉터 중요해요 가비지 컬렉터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몰라도 된다 우리 코딩할 때 가비지 컬렉터 신경 안쓰면서 코딩하니까 그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몰라도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백엔드 프로그래머라면 메모리와 성능 이슈에 가비지 컬렉터가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가비지 컬렉터를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능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가비지 컬렉터가 그래서 그걸 원리를 파악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튜닝할 수 있는지 어떨 때는 어떻게 튜닝하는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거죠 자바 프로그래머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면접이 지나서 코딩 면접으로 갑니다 코딩 면접은 니트코드에서 이지하고 미디움 문제 위주로 풀어보셔야 되고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100문제 이상 300문제 가까이 내가 300문제 푼다라는 그냥 생각으로 푸세요 그냥 자료구조와 성능요소 기반으로 분석할 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코딩하는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알고리즘이 어떤 비고법으로 스페이스하고 velocity 스피드와 스페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비고법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최상의 경우도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이걸 풀었는지 어떤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이걸 풀 수 있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코드를 말로 설명하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면접 과정은 대화기 때문에 대화를 하셔야 돼요 코딩 면접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 있고 가만히 읽고 있으면 얘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보고 그걸 어떻게 풀지를 어프로치를 말로 설명을 하면서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딩할 때 무적정 코딩부터 하는게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제한 조건을 그 다음에 자신의 어프로치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문제고 이런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자료 구조를 통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풀 거다 이렇게 풀었을 때는 비고법으로 시간적 복잡도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이렇게 푸는게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푸는 방식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나서 코딩 하라는 거예요 코딩은 뭐 문제 보자마자 코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부주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좋아요 좋은 프로그래머는 꼼꼼함도 중요해요 집요함도 중요하고 꼼꼼함도 중요해요 그런데 꼼꼼함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꼼꼼하다는 건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특히 제한 조건 잘 검토하는 사람이 꼼꼼한 프로그래머 라는 거죠 그래서 코딩 면접을 볼 때 이런 니트코드 같이 문제 사이트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백지에다가 말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name string array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string array가 있는데 이거를 이름으로 소팅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밑도 끝도 없이 코딩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먼저 제한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제한 조건이 없으면 제한 조건부터 파악해야 돼요 말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름이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글이나 뭐 차이니지나 뭐 아랍 이런 다른 나라 언어들도 가능한지 캐릭터가 아니면 특수기어나 빈칸이나 이런게 들어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이름이 아예 없을 수도 있는지 이런거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rray 리스트라고 했잖아 그러면 개수가 몇개인지 최대 몇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개도 없을 수가 있는지 또 이름 string이라고 했잖아 이름의 길이는 최대 몇개까지 되는지 제한이 없는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인터뷰 앞에 있는 사람을 자신을 도와주는 동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동료와 페어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프로그램 하시면 좋아요 묻고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자리다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미래 나의 동료 직장 동료를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찾거든요 코딩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첫번째 받았던거 링크 리스트가 있어요 자 1 2 3 4 5 라는 링크 리스트가 있다 이거 역순하는 거를 구해 보세요 요런 질문을 받았어요 간단하죠 스택에 넣고 빼면 역순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스택 이라는 웹 별도 자료 구조를 썼잖아요 요거 없이 그냥 이 순서에도 역순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를 풀면 깊은거 물어보는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방법이 있어요 두번째 받았던거 이제 스트링 abcd 알패벳으로 이루어진 이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알파벳을 찾아보세요 카운팅 맵을 쓰는거죠 이렇게 맵을 써갖고 카운팅 해갖고 이제 가장 많은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아 그러면 top 말고 top5를 차는 법을 해보세요 힙을 쓸 수 있겠죠 top5면 또 이거 했더니 그러면 요 텍스트가 고정길이 테스트가 아니고 스트리밍 데이터가 계속 외부로부터 쭉 밀고 들어오는 형태야 이럴때 어떻게 할건지 코딩 할건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어보는 질문 또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인상적이었던게 길찾기의 질문인데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겠죠 뭐 길찾기야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야돼 근데 길찾기의 차는데 벽을 세 번 정도 부실 수 있어 세 번 정도 부시고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부시고 갔을때 가장 최선의 길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느냐 라는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뷰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코딩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거니까 이제 개념으로 문제 해결 방식을 물어보는거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주차장 질문 주차장이 있는데 입구가 여러개가 있어 주차장에 이렇게 스팟들이 이렇게 있는데 입구에서 차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게이트를 열리기 전에 이 특정 스팟을 이 사람한테 지정해줘서 거기 가서 주차를 하게끔 하고 싶은데 비어있는 스팟 중에 대도록이면 입구에 가까이 있는 스팟 중에 비어있는 대로 추천을 하고 지정을 하고 싶다 이럴때 어떻게 만들거니 이 시스템을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 스팟 이 입구들 중에 몇 군데가 다운이 서버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되더라도 나머지 스팟들은 잘 동작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할거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베이터 질문을 하죠 이제 빌딩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여러개가 있다 여러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잘 동작할 수 있게 서로 상호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거니 그리고 뭐 이게 엘리베이터가 몇 개가 죽어도 잘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들 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끝나면요 합격 불합부 역을 하죠 합격 불합격 불합격 됐을 때 우선은 떨어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염두 하셔야 돼요 떨어진 확률이 높다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붙는게 비정상이고 떨어지는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2배수 3배수를 보기 때문에 붙을 확률은 20%가 안된다 그러니까 떨어지는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떨어졌을 때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멘탈이 바닥을 쳐요 떨어지면 역시나 안되나 여기도 못 들어가면 어디가야 되지 이런 느낌 근데 멘탈을 관리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멘탈을 자기가 추스르는게 제일 중요하고 면접은 운이 상당부분 작용하니까 실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나의 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이 잘 통한 사람이 있고 안 통한 사람이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또는 면접관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그날 아침에 뭐 면접관 보스한테 욕을 먹었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 운이 작용을 하니까 내가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운 때문에 운이 나빠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승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합격에도 안 가려고 했어 이러다거나 어차피 그 회사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이런다거나 정신 승리 떨어져도 다시 도전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제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 지원을 안 해 왜냐면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다시 못 갈까 봐 그럼 언제 들어가는 거야 구회사는 가고 싶은 회사는 가고 싶은 회사는 가고 싶은 회사는 지원을 안 해 그럼 언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도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6개월 뒤에 다시 지원하거나 1년 뒤에 다시 지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시 도전해 갈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염려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여러 번 지원했어 그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아 얘가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지원하네 또는 지원할 때마다 뭔가 발전을 해 그러니까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인터뷰한 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람이 언제 지원했고 그때 결과가 어땠고 그거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원할 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좋아져 그러면 아 얘는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에 또 지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떨어지면 꼭 피드백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꼭 피드백을 요청해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뭐가 좀 부족한 건지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참조해서 나의 발전 방향 내가 어떤 걸 더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피드백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합격 이후에는 HR에서 오퍼레터가 옵니다 오퍼레터 여기에는 연봉, 휴가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나의 업무가 적혀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젠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내가 의리였죠 이제 갑으로 바뀌었어요 회사가 나에게 오퍼를 보냈다 이 오퍼를 리갈 도큐멘트입니다 공적인 문서에요 법적인 문서고 이 도큐멘트에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이거 이 도큐멘트에 사인을 안 하면 계약은 파기되는 거죠 계약의 성립과 파기가 나에게 있어요 회사에게 있지 않아요 회사는 이미 오퍼를 던졌기 때문에 회사는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나의 선택을 회사가 오퍼를 파기하기가 너무 힘들 물론 회사가 파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리갈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고소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회사가 오퍼를 두 명한테 딱 던지고 둘 중에 싸게 부르는 사람한테만 오퍼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퍼를 던졌다는 것은 공식적인 문서를 던졌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사인을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법적인 문제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퍼를 던졌다는 것은 이미 나는 합격이 됐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걸 사인할지 말지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에요 그랬으니까 카운터 어퍼를 두려워하지 말고 꼭 하자 카운터 어퍼라는 건 뭐냐면 오퍼를 받았는데 거기에 4만불 주겠다고 했어 그러면은 4만불 말고 5만불로 올려주면 내가 4만불 딱 줬어 그러면 HR팀에 메일을 보내 너무 기쁘다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4만불은 조금 요즘 물가도 비싸고 사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내가 5만불 주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카운터 어퍼를 보내는 거 꼭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냈다 나갈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내면은 아 그래 그럼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없다는 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거의 없다는 거예요 카운터 어퍼로 염두해서 일부러 연봉 깎고 오퍼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퍼를 받으면 생각보다 좀 짜요 조금 작게 됐네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조금 올리는 거 내가 5만불 불렀어 그럼 거기서 아 5만불은 좀 그렇고 45,000원에서 끝내자 이렇게 다시 오퍼를 오기도 하거든요 수정된 오퍼를 그럼 그냥 45,000원에서 끝내면 중간값에서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튕기는 거 한 번 튕기는 거는 괜찮아요 두 번 튕기면 조금 그렇지 45,000원 보냈어 근데 야 나 5만원이면 안가 이러면 나갈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 정도 겸손하게 아 조금만 올려주면 안 될까 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이런 거는 괜찮다 근데 그 법적인 문제로 가면 오퍼를 보냈죠 근데 카운터를 쳤어요 카운터 오퍼를 했어 그러면 이 기존 오퍼를 파기되면 자동파기라고 보면 돼요 자기 법적으로는 자동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 카운터 오퍼를 파기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이를 시킬 수가 있다 회사가 원하면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을 뽑고 채용을 하고 면접을 보고 오퍼를 쓰고 오퍼를 날리고 하는 거는 회사에서는 굉장한 시간적 비용적 인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뽑는 과정은 되게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나에게 오퍼를 보냈다는 거는 회사가 나를 뽑고 싶었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다시 하고 다시 한다는 건 좀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카운터 오퍼 한 5,000불 올려주면 안 될까 연봉 한 10,000불 올려주면 안 될까 요런거 는 이스퀴즈 하다는 거죠 이런 거 나갈이 시키고 야 다시 시작해 이럴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퍼라는 건 공적인 문서니까 이미 나를 뽑은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두 군데 동시 합격 시 딜 시작 아까 면접을 여러 군데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 좋다고 그랬죠 두 군데 합격을 받았어 근데 한쪽에서는 4만 한쪽에서는 5만이야 야 그러면 야 저쪽에서 5만 부르던데 좀 올려주면 안 될까 나 너네 회사가 더 가고 싶은데 그러는 거 나쁜 거 아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거 아니에요 딜을 한번 쳤는 거 근데 딜을 짓자 양아치처럼 여기 5만 주면 안 될까 5만 준다고 그랬어 야 그러면 야 저쪽에 5만 준다는데 야 좀 더 올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양아치 양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좋죠 안 좋은데 이렇게 조금씩 한 번 두 번 정도 뒤를 치는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만 아니라 휴가일수 등 다양한 협상 옵션이 있으니까 꼭 연봉은 안 올려지더라도 뭐 스탁을 좀 더 준다든가 아니면 휴가를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딜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꼭 합격하세요 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터뷰는 한 평균 7번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난 10번 떨어졌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도 7번 정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Only 20% of applicants get the interview round 그러니까 전체 지원자의 20%만 인터뷰를 간다 All job seekers have 26% of the possibility of receiving jobs 모든 작업 지원자들의 26%만 작업을 잡는다 자 20%의 지원자가 인터뷰를 가죠 인터뷰는 2배수 3배수 가니까 50% 아니면 33%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터뷰의 확률은 10% 미만이다 합격 확률은 내가 전체 지원자 중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취업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백엔드 엔지니어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번 백엔드 엔지니어의 노드맵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천 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면접 이렇게 준비한다 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오래된 책인데 제가 본 책으로 추천해야 돼 가지고 이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요즘 나온 책 중에 평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보셔도 될 거 같아요 저는 이거 봤고 그 다음에 크래킹 더 코딩 인터뷰 라는 책이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비슷해 갖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보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나온 뭐 코딩 인터뷰 책들 많으니까 그런 것 중에 평가 좋은 거 보셔도 돼요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책인데 시스템 디자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설계 관련된 인터뷰 문제들을 할 때 대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개 정도 추천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둘 다 오래된 책이라서 이거 두 개는 최신 책으로 뭐 평가 좋은 거 코딩 인터뷰 관련된 거 있으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백엔드 엔지니어 한테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은 두 개 정도 있는데 aws 솔루션 아키덱처 어소시에이터 라는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쿠베네리스 서리피 케이트 쿠베네리스 어드미스트레이터 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ck 라고 하고 요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백엔드 엔지니어 한테 그리고 두 개 정도 주니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니어는 포트폴리오 하고 자격증 이 두 개 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게 경력을 어디 가서 쌓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십 하면 좋겠지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격증이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 따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